첨탑의 실수 D 파란색 카드만 둬도 넘나 약해 보입니다 D D D 디스크 과연? D 태나 D 이걸디 데크 이걸디 한 놈만 펜다 도약이냐 반복이냐 혼돈이냐 혼돈이냐 혼돈 컴파일 드라이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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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상성색 아니 쩔금통머더러 아니 이런 뻘짓했다 괜히 더 맞았네 도약 살 게 없으면 버스오는 아닙니까 아야 수빈할 겁니다 물음표 카드 자동 방패 체력을 11일 씁니다 와플이 진짜 나오네 아 잠깐만 와플 사는 거 맞아? 주작겜 세모왕 돈 안되지 이외진 와플이 제일 낫긴 하겠다 당신의 악위 와플로 대세되었다 아 세모왕 못먹었는데 망캠이네 아 세모왕 못먹었는데 망캠이네 뺏음 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 됐어 와플 버그 내가 참아야지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핵분열 하위보 다시 시작 기계약수 똥분열 똥똥똥 왜 이 쓰레기 왜 희귀임 사람 10밖에 아냐 어 룬교라미드 룬교라미드 아스트롤라베 다 좋을것 같은데 룬교넣고 혼돈컴파일 순환은 안되겠지 땅땅땅땅 아이 고구마 왜 이렇게 세요 음 드럭신내가 진짜 컴컴파일파일 드라이드라이버 바테리 충전 안되 안되 20원만 선생님 20원만 꿔주세요 제 신용이 그거밖에 안됩니다 내가 이 집만 3000시간을 이용했는데 내가 3000시간 동안 이 집에서만 물건 샀는데 꽃값 20골드도 못 빌려줘 디펙트라서 신용없음 흠 호볕하기 음 두뇌의 3000% 가동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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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벤트 음 음 음 아씨 엘리트 두마리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서레기 이벤트 서레기 이벤트 나오네 아깝게 아이고 너가 부끌 아이고 너가 부끌 아니 왜 자꾸 때려요 사기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사탕 사탕 마냥 계속 빨아먹는거지 킬갓 나오나? 18 대 27 34 빠빠빠빵 빠빠빠빵 딘딘 딘딘 디딘 tossed 자 코스트 잘 못봤다 민폭 융합 융합이 있어야지 그거 맞다 근데 지금 강화할 강화할 짬이 안난다 앞에 감자야되고 아이고 드로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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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플라즈바는 나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지 편향 놓쳤죠? 에반데? 이디딤. 편향... 편향 집으면 이제 첨탑 내부 알고리즘으로 써지 않나오. 양자 얽힘. 제거 고흡. 두 장 끝. 아휴... 아휴... 혐토비... 진짜 이... 이게 제정신이... 야구. 진짜 제발. 이 애들이 제일 미쳤어. 이 미친 목들은 왜... 너 흡수를 안 먹을까? 너 흡수를 안 먹을까? 자가수리. 카드 제거. 카드 제거. 제거 150골드자. 야 여기 엘리트가 빡빡빡 찾고가? 섬탑 기강 한번 잡나? 섬탑 기강 한번 잡나? 짬멍지나? 넷. 검사와 인저데도 무려. 이런 곳이 있다면? 또 무슨 일을ten. sen macro. 아휴... 계속..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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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 약하진 않은데 약하진 않은데 약해 일단 내기고차 만드는 카드가 없고 밀집도 없고 아까 서지 편향이 이었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제발 혼돈 하나 더 아닌거 같은데 먹을거 없네 넘어가자 미세먼지 팁 저에서는 기본 카드 저주 일반 희귀 아니지 일반 고급 희귀 요렇게 나오는 이벤티스트 안 물어보았다구요? TMI TMI 와 정말 알고싶었던 정보였어요 밀티켓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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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I 컴드 넣을까 융합 넣고 컴드 넣고 무한덱부터 완성하는게 나을까 도망가 롤 롤 에이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참 깜빵 정도 롤 와라 그럼... 하지마... 삐... 먹자 그냥 이거 여기 아니면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다... 그다... 개똥겜 와... 미치겠네 아이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두꺼비 소리가 나 돌겠네 진짜 돌겠네 진짜 하... 아이 걔 그지 같은 캐릭터 진짜 아이 저거 때리라고 왜 때리지를 못해 저걸 왜 내가 원하는 걸 못 때리냐고 쓰레기 캐릭터 진짜 아... 디펙트만 왜 이런 수보를 당해야되지 아니 딴 캐릭터는 쟤가 원하는 걸 때리는데 왜 왜 디펙트만 못 때리냐고 아이고 진짜 쓰레기 캐릭터 진짜 아... 터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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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래서... 그냥 맞더라도 저걸 잘라야겠다 이 시각 디펙트만 으아하 이게 왜 이러지 으아하 이게 왜 이러지 으아하 죄송해요 착한 여러분 아이 디펙트 이 자식 왜 디펙트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진짜 다른 캐릭터가 이 고통을 알려서 그 캐릭터는 그... 부상받으면 개구린들 부상받으면 개구린들 어.. 살짝나 휙 축 쭉 쩐기는 필요 없지 돌겠네 지금 맨 처음에 융합 쓸 그 한 턴이 없다 미끄러워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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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안녕 친구들 난 DP 트람블 안 돼 아이 진짜 아니 이건 일단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엘리트 기강 잡으러 왔다가 시계 맞네 사고 난 김연우 넘한 엘리트 나도 아니? 아니? 거 덱 굴리는 거만 드럭에 까다롭고 졸라 구려 간다 덱 굴리기 쉽고 강한 왓서하기 덱 굴리기 어렵고 약한 디펙트하기 어제 맵 하나 도는게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서 죽고 끝나겠는데요 지장 지장 됐다 해냈다 오 접착 그래 바로 이거야 오이 오이 디펙트 믿고 있었다구 디붕아 조각모음까지 냉정한 배나 이 자식아 없다고? 그럼 꺼져 물카 있는데 어떻게 냉정한가 없냐 천탑이 그렇지 이것이 천탑 수준 시시해서 살고싶다 살고싶다고 말해 어 냉정한 조각모음도 나왔다 근데 지금 이중시전 강화 안되있지 이거 핑핑이 간다면은 뼈도 못 부린다 뼈도 못 부른다 요 죽어라 드나스 건들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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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달팽이만 나면은 바로 죽겠는데 뭐 이걸 어떻게 제발 달팽이 안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아 덱 굴리기만 두렵게 힘들고 세지도 않고 이거 디펙트 아니 아까 사일런트 굴릴테는 그냥 그냥 핸드에 있는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디펙트 디펙트는 엄청 심사숙고하고 돌려야되는데 아카로 심사숙 쇳 모벨 카드 더미 버링 카드 베더미 핸드 다 보고 돌려야 되는데 제발요 선생님 없으세요 예 예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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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트리플 근데 이거 어차피 심장 못 잡으니까 그냥 보내준 거 아닐까 심장아 알았어 나 간다 퇴근 못하고 잘 없다는 심장 먼저 퇴근은 달팽 진짜 드럽게 약하네 진짜 드럽게 약한 데도 순산될 거 아니야 또 별거네 진짜 드럽게 약하네 또 끝까지 로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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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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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귀맨. 파란색이 사귄 게임이 어디있지? 숫돌. 아, 이거 첫 공격 못 막아서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되지. 그래도 이번 턴이 연타인거는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거 첫 공격 못 막아주신다. 아, 이거 첫 공격 못 막아주신다. 아, 이거 첫 공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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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행이다. 거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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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리석은 게임 야 잠깐만 아직 이거는 아니지 말도 안 뜨지 잠깐만 컴드 컴드 임마 야 임마 그러지마라 tama 시간 반쪽 진짜 제발.. 아니..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피 1에 와플 먹으면서 꾸역 꾸역 올라왔는데.. 이럴 순 없다 심장아.. 이럴 순 없다 심장아 이럴 순 amo 심장아.. 한 만 봐 주라.. 안 돼 아니 진짜 진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한 턴이면 되는데 재활용으로 진짜 재활용 조금만 쓰면은 바로 보안인데 디펙트야 디펙트 너무 구려 디노미약 비상필 디노미약 디노미약 야 공포치워 여기가 어디라고 공꽈를 들이댔느냐 제발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있어 아니 컴드 냉정함 다 어디갔어 진짜 어떡해 어떻게 심장에서 이럴수가있어 아이 창방에서 쳐받은 것만 아니었으면 잡았겠는데 창방에서 창방에서 그렇게 쳐받지가 않았어요 답이 없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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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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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누가 허접이지? está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디펙트는 덱 돌릴때 어제나 2대 풀가동에서 돌려대지? 사일런트는 대충 돌린 다음에 전략가 버리면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곳에 심장은 없었고 오직 어접샥만이 남아있었다 하더라. 아니 진짜 디펙트게 쓰레기네 이게 이게 캐릭터냐. 희망이 없다. 이건 진거지. 전투 포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 이건 진거다. 아 뭐야 진짜 진걸로 나오네. 야! 체력 남아있잖아. 아이씨. 이 게임 똥겜이네. 암튼 이겼음. 아이 뭐 그래 이건 진거지. 그래. 아니야 이긴거야. 아무튼 내가 이긴거야. 딴 애들도 미지로 나오긴 하는데. 왜 57층에서 진걸로 나오냐. 심장색 도레모 만나가지고. 심장이 이기는 미래를 찾았네. 한번만에 찾았을듯. 한번만에 찾았을듯. 해외의 기념하 seas. 일하일 내게. 어머니가 정말 내게. 잠이 부끄러. 됐다. 네. 오니가 내뱉? 감사합니다.